군 당국이 최근 북한 남성의 이른바 해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에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리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숨은 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등 4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급 부대장인 8군 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